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 빠진 반수 한번에 점프해봐 더 뛰어야 돼 더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그냥 신발 이 신발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딱 이렇게 하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고요 저희 배드민턴을 칠 거기 때문에 운동화로도 신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신발 하지만 물이 빠져있지 근데 왜 밤만 빠졌어? 몰라 똑같이 담가놨는데 날씨 진짜 좋다 그러니까 가을이 조심해 괜찮아? 지금 여기 싫어 여기다 너무 눈부셔서 앞이 안보여 앞이 안보여 너무 눈부셔 날씨 좋다 저기 봐 진짜 나올 것 같아 강해되고 당신의 마음을 외쳐보세요 그치 영숙아 나 영숙인데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외로워 야 근데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안녕 난 정자해라 아니 정자 정자 너 말해줘 너 이거 놀란의 바람을 나 정자네 영자라고 영자라고 너 두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선택받았네 이베일 데이트 중이야? 나트랑 여자친구야 우리 오늘 언제 드레스코드를 맞췄어? 우리 드레스코드 맞췄어? 흰색티잖아 대박 너랑 나는 신발 커플이야 신발 신발 아 좋다 짱 좋다 완성 완성 이거 짐을 지었어 짱 완전 맛있어 역시 맛봐 음 맛있어 저 이거 노브랜드 거야 응 근데 맛있다 응 근데 자연광 너무 따스해 보인다 너무 예쁘지? 내 우산이 되어줄게 삼아 영수님 영수님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 아 사랑피는 영수 두여자에게 모두 마음을 주는 영수 암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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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짠! 강아지도 버리신 분 뭐하냐고!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웃긴다 우리가 예뻐한다고 우리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봐 우린 주인이 어디 갔지? 아무도 안췄지? 주변에 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예쁘다 죄송해요 대장인 사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여기 찾으러 갔다가 여기 보니깐 막 이쁜 갖고 있잖아 그래서 카프랑 바다랑 머리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진짜 아무도 안췄다 너무 예쁘다 요정이었어 요정 안녕 하나사람을 보면 짓는 거 혹시 어떻게 가져요? 그런 거 피해야 돼 일단 얘가 이제 어떤 거를 보면 짓는다 하면 그 상황이 다치면 사람이 먼저 인지를 하고 빨리 이거지 나 핸드폰이었네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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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숙씨의 희생정신과 열정을 보고 전 오늘 마음을 굳혔어 저는 끝까지 정숙으로 갔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무 재밌어서 안되게 했어 나 힘들면 넣어줄래 개진났어 얘네는 깨끗해 이거 봐 우와 대박 아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았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의사님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됐어요 제가 할 거잖아요 제가 할 거잖아요 의사님이 뭐 밖에서 좀 더러오시고 희생이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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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희생 망섭이가 없네 희생 설레 그냥 overs 너희네 나 못 믿어? 그럼 너무 깨끗해 희생 이거 젓가락있잖아 왜 없는 척해? 맛있다. 인생 첫 생마늘 먹방. 아 진짜?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. 맛있어, 먹어봐야지. 야, 너 사줄까? 응. 짠. 너네 자, 한 번 먹어봐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완전 속이. 완전 셰프님 같아요. 완전 셰프님 같아요. 거기 더 끊을까? 맛있겠다, 냄새가 너무 좋은데? 미쳤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소리 완전 ASMR이다. 완전 진짜. 음. 완전 대박. 아, 굿. 다 간이 맞아. 음. 완전 맛있어요. 음. 맛있다, 맛있어. 맛있다. 근데 얘들 많이 먹어. 고기가 이만큼 팩이 또 더 있어. 좋아요. 너무 맛있어. 아니, 밥이 너무 맛있어. 밥 더 먹고 싶다. 밥 한만 더 있어. 하나? 그럼 세 판 째 리틀이야. 네. 네 판 째. 네 판 째. 네 판 째. 너 판 째. 감사합니다. 찐이네. 네. 왜 이종 전에 지착해요? 감사합니다. 혁한커플이 들은 소감이 어떠신지? 저희 예쁜 사랑하세요. 안녕 혹시 영수님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밖에 나가서 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예쁘지 않아? 응 예뻐 너가 오래 귤 맛있다 응 귤 잘 가졌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더 ASMR 가까이 가서 하고 싶은데 핸드폰 불을 탈 것 같아 김치 김치 아 됐다 아 어때? 침실려 아 살수네 침실려 엄청 걷다 달리고 달리고 아 졸려야되는데 어때? 왜? 야 셋이서 찍는 릴 수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근데 어떻게 들고 왔지? 버린 옷 가지고 자면 어차피 여기 트로지긴 했어 어차피 새로 사야돼 안에 숱 이쁘다 안에 숱이 진짜 예뻐 이 안에 불빛을 보이면 이거 써야돼 너무 예뻐 오 아 그래요?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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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라라라라 타라라라라라 타라라라라라 조커다 이 느낌 니가 이럴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? 너 왜 이렇게 깔끔한 척해? 나 왜 이렇게 깔끔한 척해? 자는 동안 애한테 뭐 먹이 주냐고 너 왜 이렇게 깔끔한 척하고 꼼꼼하고 위생적인 척해 맞아 너 그러다가 양치도 하겠어? 아하하하하하 여기 들어와사람 왕이 들어갈사람 쎄오 faults 오 김샴 하얀거 좀 봐 진짜 엿뚱감이야 무지? 뭐지? 응? 알아? 진짜 귀여워! 야! 멈춰!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이쁘다. 진짜? 어이구 이쁘다? 어?